우리나라 옛이야기 삼년고개 어느 틈의 산골에 삼년고개라는 험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개 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칫 잘못해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피해 먼 길을 돌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삼년고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영감님 한 분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침밥을 먹고 난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네 장터 마을 김영감 환갑잔치에 갔다 오리다. 마침 장날이니 장구경도 하고 잘됐지.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술을 드시거든 고개를 피해오시구려. 할머니가 당부했어요.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마침 장날이라 장도 보고 잔치집에도 들릴 겸 온 사람들이었지요. 어서 올게 오랜만이네. 아휴 더 오래 사세요. 아휴 이게 누군가. 이 사람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겠나. 백 살까지 살아야지. 영감님은 환갑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도 오래 살아야지. 와줘서 고맙네. 친구는 무척 반가워했어요. 영감님은 푸짐하게 장만한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도 거나하게 마셨어요. 복 많은 노인이야. 환갑잔치를 이렇게 걸게 하기도 어렵지. 영감님은 환갑맞은 친구를 부러워했답니다. 잔치집에서 나온 영감님은 생선 가게로 가서 조기 두 마리를 샀어요. 뭐처럼 잘 먹었군. 이제 집으로 가야지. 영감님은 트림을 하며 바쁘게 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 위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건 늦었군. 빨리 걸어도 해지기 전에 집에 닿기 어렵겠는걸. 영감님은 주멀거리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영감님이 삼량고개 닿았을 때는 땅거미가 갈리고 있었어요. 어둡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지. 영감님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걸음을 떼어놨어요. 고개 위에 올라서니 이미 해는 지고 어둑어둑했습니다. 숲에서 겨우 우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어요. 영감님은 부랴부랴 고개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쿠! 돌뿌리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영감님은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삼년고개에서 넘어졌으니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일을 하셨노? 이제 삼년밖에 못 살게 됐으니... 영감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감님은 몸조 눕고 말았어요. 영감, 무슨 일로 그러시오? 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구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들도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삼년고개에서 넘어졌단다. 이제 삼년밖에 못 살게 되었으니...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에휴... 영감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날 벼락이란 말이오.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아버님, 이 일을 어쩌지요? 아들도 덩달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도 아들도...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삼년밖에 못 산다는 전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영감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나 깨나 걱정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3년도 못 살겠구려. 제발 기운을 차리고 미음이라도 드시구려. 할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들의 정성스러운 간호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온 집안이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이웃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영감님을 찾아왔습니다. 틀림없이 영감님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영리하게 생긴 소년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액대 오는 법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액대 오는 법을 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영감님은 귀가 펀쩍 뛰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삼년고개로 가셔서 힘 닿는 데까지 여러 번 넘어지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소년은 너무도 뜻밖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럼 나보고 당장 죽으라는 얘기냐? 이놈, 당장 나가! 쏙 나가, 이놈! 영감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은 사시죠? 그러니까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많이 넘어질수록 오래 사시게 되는 거예요. 소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듣고 보니 내 말이 맞을 것도 같구나. 그래, 정말 그렇겠구나! 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소년의 손을 덥석 잡고 좋아했답니다. 영감님은 기운을 내서 헐레벌떡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신령님, 제가 구르는 수만큼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영감님은 고개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했어요. 18만 년이나 산 동방사기란 사람도 이 고개에서 6만 번을 굴렀느니라.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예예!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여기서 6만 번이나 굴렀다고요? 그렇고 말고. 그러니 너도 소원을 이룰 것이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령님! 소년이 근처에 숨어서 내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영감님은 신나서 떼굴떼굴 자꾸 굴렀어요. 그 뒤로 영감님은 기운을 차리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